포기 오 진짜 대평판이…. 너무 많은 자리를 찾아오고 있어 ㅎㅎㅎㅎ 이렇게 큰 거는 안 어울리겠지? 아니면 집을 넓혀야 하나...? 우리 강아지가 들어올 자리 결국 이 배변판은 반품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작은 배변판 두 개를 미리 꿀패뒀습니다 다른 작은 배변판 두 개를 미리 꿀패뒀습니다 이 배변판 두 개를 미리 꿀패뒀 이 배변판 두 개를 미리 꿀패뒀 두 개를 미리 꿀패뒀 두 개를 미리 꿀패뒀 이번에는 가장 좋은 배변판 두 개를 미리 꿀패뒀 이 배변판 두 개를 미리 꿀패뒀 그 배변판 두 개를 미리 꿀패뒀 이 배변판 두 개를 미리 꿀패뒀 두 개를zel 겨울에서 비교한 곳에 도착했어요 прид이 치고 있는 곳에서 도착했어요 1시간 뒤 Kanyee가 안보이셨어요 부분에 와주기 먼저 치면 서로аниз 협력해주셨어요 소금이 안 줘야 되겠다 소금이 안 줘야 되겠다 지금 빠졌지? 더 줘야 되겠다 그럼 빨리 먹어 우리 먹어 배고픈 하나 봐 지식안처럼 먹고 싶어 물준을 내시는 분이 아니었어 3개 남았다 지금 다 먹을 생각이야 아주 깨끗하지만 비밀번호한테 뜨거워 아빠 나름 많이 먹고 반찬 정도 먹어요 아빠 나름 많이 먹고 아빠 아빠 눈이 두려워 눈이 좀 두려워 눈이 조금 다르다 솔직히 말하기 왠지 다시 보기 일단 눈을 봐 눈이 너무 좋아 눈이 너무 좋아 칼히도 있어 그냥 줄 urgent 아직 안 받은거야 먹고 싶다.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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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오늘 날씨에 따라와! 엄마야. 우와, 봐봐요! 그거 깜짝이야! 오오오오오오~~~~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? 뭐하는 거야... 미끄럽게... 그쪽으로 가 로봇 우와 대박! 들어갔어 아니야 나오게 하고 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계속 연습해 그러다 보면 거의 다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들어갔다 나왔다 또 나와 너 진짜 어떻게 해야겠다 이제 나를 따르지 봐라 엄마를... 이제 엄마를 따르라 루미 루미 루미야 루미 루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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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yun population 루미 루미야 normally 이거 물어. 엄마 물지 말고. 이거 물다 물어. 오 진짜 문다 문다. 문다. 좀 딱딱한 걸 사줘야 되겠다. 누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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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티를 육에 옮겨야지. 뭐해? 키티 닦고 있는 거. 지금 이가 날려고 해서 가려워서 그래. 너희도 이가 막 날려갈 때 가려운 거 막 하잖아. 가려운 거. 아. 이런. 이가 막. 그러니까 쟤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네. 응. 그럴 수가 없지. 아까도 랩도 없지. 진짜 랩이 빠져네. 랩 빠져네. 랩 빠져네. 오징어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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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갈게. 오. 나가넘만 잘하는. 들어간 것 같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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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공이. surve. 처음으로 갔고 루미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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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미 잘했어 아까 전에 안 뜯어지만 아까 찬물이 지긋한 거네 오늘 두고 아까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어? 왜 똥에요? 되게 싸고 우주는 3번 우주는 3번 똥 한번 샀어 잘했죠 루미 잘했죠 좋아나봐요 장난치는 거야 진짜? 응 응 오 이런 거 같아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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